A.A.A. 베스트 프로듀서 수상자는 우지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멤버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지씨는 세븐틴 앨범의 작사, 작곡, 프로듀싱까지 참여하며 매 앨범마다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수를 넘어 뮤지션으로서의 멤버를 발휘하며 K-POP 리스너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멤버분들도 정말 호명에 깜짝 놀랐었는데요 우리 우지씨의 수상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븐틴 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13명에서 올라오다가 이렇게 혼자 올라오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 자리네요 저도 아직 26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인데 이렇게 큰 이름의 상을 받아도 되나 참 감개무량합니다 좋은 상 주신 스타뉴스 관계자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감사 인사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음악 많이 사랑해주시는 우리 캐럿들에게 먼저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제 음악 항상 좋아해주는 멤버들에게 정말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앨범 만드느라 고생하는 우리 제작팀 그리고 프리즘 필터 너무 고맙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듀서인 범주영에게 이상의 영광을 같이 누리자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훨씬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시는 상인 거 알고 있는 만큼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지씨 뮤지션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우지씨의 저작권료가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옷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